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재기 일대와 기술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하고 경제사정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2,694억 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 원만 납부한 채 9,911억 원을 연체 중이다. 최경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방사청장 출장에서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 인리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인리정부와의 상대국 관계들을 고려해 답변이 제한된다. 고 말했다. 우리 전투기 보람회 KF-21 CJ1호기가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1월 17일 KF-21 이후 후 3시 15분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고 발표했다. KF-21 CJ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경남 사천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 남해 상공에서 약 4만 푸티 12.191km 고도를 비행하며 음속 마하 1.0 약 시속 1224km을 돌파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소속 이동규 수석은 첫 초음속 비행에서 조종관을 잡았다. KF-21 CJ1호기는 이륙 후 56분간 비행하고 오후 3시 54분에 착륙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지금까지 80여 차례 비행을 통해 고도속도 같은 비행 영역을 확장했고 이날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의 음속 돌파는 처음이다. 앞서 2003년 음속을 돌파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드니글은 미국과 기술 영역으로 개발됐다. KF-21은 향후 음속 영역에서 고도속도를 더 높여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체계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 덕에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며 공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의 개발진 및 시험비행 조종사 등 그동안 애써준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또 우리군은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건설의 토대를 더 공고히 했을 뿐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퇴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KF-21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로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초대형 국책사업의 결과물이다. 2028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입해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한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의 고유 명칭으로 일시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다. KF-21은 최고속도 시속 2200km로 음속 1.8배에 달하며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여기에 최첨단 AESA 레이더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적미사일 등을 신속히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장치 등이 탑재되어 있다. 또 지상 목표물을 정밀 조준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와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이 장착된다. 2022년 7월 19일 성공적인 1차 시험비행에 이어 7월 29일 이뤄진 2차 시험비행 또한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까지 약 2200회의 시험비행을 통해 KF-21의 성능을 검증해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도입해 F-4와 F-5 등 무브 전투기를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2. 인도네시아 보잉의 KC-46A가 아닌 A330MRTT 공중급유기 선택 공중급유기 도입을 검토해온 인도네시아는 유럽 에어버스의 A330MRTT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 보잉의 KC-46A는 A330MRTT와 경합한 모든 입찰 캐나다 한국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공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공중급유기 도입 검토를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인도네이사 국방부는 보잉 KC-46A, 에어버스 A330MRTT, 러시아 일루신 IL-78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향후 도입할 항공전력, 라팔, F-1OEX, KF-21, 과위 호환성을 고려할 때 미 보잉의 KC-46A와 유럽 에어버스의 A330MRTT 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 9월 5일에 자금 조달 옵션과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A330MRTT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의 KC-46A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입찰에서 패해 A330MRTT와 경쟁한 모든 입찰 캐나다, 한국,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서 패했고 입찰을 하지 않은 일본과 이스라엘만이 KC-46A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희귀가 엇갈린 이유는 신뢰성과 장례성에서 A330MRTT의 각 KC-46A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330MRTT를 도입한 나라에서 아직까지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도입국에서의 평가도 우수합니다. 에어버스가 개발한 플라잉븐 방식의 자동 공중급류 시스템, A3R, 은 주유를 받는 전투기 등의 기기를 추가하거나 개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공중급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오퍼레이터 기량에 좌우되던 작업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작전 상황 중에 연료의 이송속도가 최적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에어버스는 A3R을 무인기에 공중급류에 대응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공중급류 시스템인 A4R과 자율적 편대비행 시스템인 AF-2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방위청은 지난해 프로브 앰퍼샌드 드로그 방식의 자동 공중급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다 고 밝히고 2024년에 A330MRTT와 타이푼을 사용해 실증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잉사의 KC-46A는 치명적인 카테고리 1 결함이 6건이나 발견되었고 보잉은 공중급류 작업을 감시 제어하는 원격 비전 시스템과 연료를 이송하는 플라잉봉 문제 해결에 분주해 KC-46A용 자동 공중급류 시스템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외도 보잉이 제조하는 KC-46A를 신뢰하지 않아 179대가 넘는 KC-46A 조달을 국방권한법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있고 KC-135 후계기 150대의 KC-46A를 조달하려면 A330MRTT와 입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입찰을 거부해온 미 공군도 9월 말까지 KC-135 후계기에 대한 정식 정보 제공일 해설을 발급하겠다고 밝혀 미 공군조차 A330MRTT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많은 나라들이 A330MRTT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KC-47A 업그레이드를 미룬 이탈리아는 KC-46A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보잉이 모처럼 신규 수주를 따낼지 주목됩니다. 3. 부 한국 조선업체 해킹 시도 IT 보수업체 PC통의 우회 침투 북한이 최근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4일 지난 8에서 9월 북한 해킹 조직이 유수해 국내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이 최근 선보인 다수의 신형 군사기술은 해킹으로 입수한 정보에 기반한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몇 달간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해군 동해 함대를 시찰했고 같은 달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 지난달 3일엔 선방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하는 모습이 보도됐다. 특히 지난달 6일엔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열발을 탑재해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또 기존 중형 잠수함들도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들로 개조하겠다. 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조는 김군옥 영웅함을 두고 골동품인 로미오급 잠수함을 기괴하게 개조했다. 며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든 잠수함. 즉 프랑켄서브라고 평가자라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러시아 방문 중에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기지를 찾아 샤포시니코프 원수함에 올라 해상작전능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주의실 등을 직접 시찰했다. 박원곤 북한학과 이화여대 교수는 해군력이 낙후된 북한이 당장 잠수함 혹은 전투함 등을 만들려면 선박건조 및 천반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기업 해킹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에서 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은 지난달 30일 최선이 외무상을 시작으로 외무성 원자력공업성 국방성 관계자들이 잇따라 담화를 쏟아내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4일에도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2023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최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맞서 자신들의 핵보유와 위성발사가 정당한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0월로 예고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